하늘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려지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로지 추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구하게 늦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리냐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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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리냐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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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리냐 죽임당한 어리냐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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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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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돈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누군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하의 모든 종류라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다시 한 번 했는데부터 했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하의 모든 종류라 주 이름 찬양해 이른바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아 내 영원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할지라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놓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쓰시셨고 오늘 항상 변함없는 약속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무릎 꿇고 존귀한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리 연약하여도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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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리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붙고 존귀하신 그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붙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붙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복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붙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붙고 나아가서 존귀하신 주님 그 이름 한 분만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축복하시고 저희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로지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리시아노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에 섬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정말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과 종기를 돌리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속들들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말 영이 깨끗해지고 영안이 뛰어지고 제 뒤에 마음이 살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감사드립니다.